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반만에 또 촬영합니다 이번 촬영은 그 프로필 투어이네요 날씨가 좋아서 프로필 투어하러 강남에 왔습니다 여기 뿌릴때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정보를 많이 찾았거든요 이제 간거랑 또 찾은거랑 다르니까 일단 갔다 와볼게요 우선 프로필 투어 다 끝났구요 이제 에이전시 미팅이 있습니다 하루 일가나 알차네요 아무튼 조심히 눈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수동까지 와서 미팅 끝냈습니다 그래서 미팅 끝 어차피 온김에 근방에 프로필 볼 곳이 있더라구요 두 군데나 그래서 한번 쓱 다녀와 보겠습니다 쓱 내려가 볼게요 정보 차정보 싹 다 놀랐네요 오늘 하루 빡셌습니다 오전엔 비대면 오디자 하나 보내고 미팅 갔다 오고 오후에는 미팅 갔다 오고 타이트 했어요 그래서 왼쪽을 돌아다녔는데 이제 거의 다섯시입니다 이제 집가서 연기연습 해야 됩니다 아 진짜 빡세다 빡세 현장 다니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연습 많이 상끼린 것 같아요 이제 집으로 무종해 볼게요 이제 집으로 무종해 볼게요 자꾸 꺾일 거예요 면드 감사합니다.